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시설 인허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정부와 SK하이닉스, 여주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조성과 상생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경기도 용인에 12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지난 4월부터 산업단지 부지 조성을 시작했지만 여주시가 농업용수 부족과 인구 소멸을 이유로 관련 시설 구축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 용지 조성 공사에 돌입하지 못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여주시와의 상생 방안을 계기로 공사가 본격화되면 2027년 중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